2019 충주 세계무애 마스터쉽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예 마스터들이 겨루는 20개 종목과 함께 영화제와 게임대회, 무예산업 박람회 등 볼거리와 함께 즐길 거리가 풍성한 대회로 치러집니다. 장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 무예올림픽은 100개국 4천여 명의 선수단 규모로 치러집니다. 이미 11개 종목에 1,700여 명의 선수가 엔트리 접수 신청을 마쳤습니다. 올림픽 등에만 부여되는 3개의 랭킹 포인트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수 선수들의 참가가 가시화된 겁니다. 랭킹 포인트가 적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세계 무예에 맞서식 대회가 국제적으로 국제대회로서 손색이 없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자칭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IOC 위원 9명이 특사단으로 방문하는 등 세계 유일의 무예올림픽으로서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이 시종 지사와 함께 충북 출신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가이스프 스테판팍스 부회장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국내외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초로 국제 무예영화제와 무예산업박람회, 게임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대회 열기를 북돋을 계획입니다. 충주 시민과의 연결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충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성공의 열세라고 여겨집니다. 성화는 청주 상당산성과 충주 천등산, 천지인 성단에서 각각 체화돼 11개 시군을 순회할 계획입니다. 무예올림픽으로 두 번째 열리는 2019 충주세계 무예마스터쉽은 오는 8월 30일부터 8일간 충주 등 9개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